타이탐 쥐치는 주로 베트남 중부해역, 특히 바다 밑바닥의 산호초에 서식합니다. 이런 종류의 물고기는 잡기가 어렵고, 어부들은 그것을 잡기 위해 여러 날 동안 배를 타고 가야 합니다. 가보수어의 피부는 단단한 가복과 같습니다. 생선살은 하얗고 단단하며 쫄깃쫄깃하고 향긋하고 달콤한 맛이 아주 좋습니다. 타이탄 쥐치는 신선할 때 맛있습니다. 생선을 구입한 후에는 씻어서 생선 껍질을 벗겨내야 하는데, 양념이 더욱 고르게 흡수되게 하려면 생선을 굽기 전에 대각선으로 칼집을 내시면 됩니다. 칠리소금 타이탄 쥐치구이는 바다생선 특유의 달콤한 맛과 달콤하고 살짝 쫄깃한 고기 맛이 어우러져 독특한 요리 경험을 선사합니다. 이 요리는 생야채, 바나나, 오이, 라이스 페이퍼, 당면을 타마린드 생선소스나 새콤달콤한 생선소스에 찍어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번 먹으면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한 번 먹으면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